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이 마마보이라서 시댁과 영 끊고 사는 중에 시댁 단톡방을 보고 이혼 선언을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반전이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마마보이 남편 때문에 시모와 영 끊었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댁 인간들 보든 안 보든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댁과 연을 끊은 이유는 시모에게 세뇌당한 마마보이 남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였는데 마마보이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연락하고 지내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구구절절 다 쓰려면 너무 많아서 짧게 요약해서 쓰겠습니다. 시모는 남편보다 주버님을 편애하는 사람입니다. 결혼 전 남편의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식사자리에서 이야기하다가 아주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못난 땡땡이를 만나게 되셨어요?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 형 왜 그래? 하면서 멋져거 하고 저는 기분이 되게 불쾌했습니다. 시모도 저에게 우리 못난 땡땡이 때문에 힘들면 언제든지 알려줘. 하면서 계속 제 남편한테 못난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주버님한테는 껌뻑 죽으며 대하더라고요. 네 형만 편애하고 동생인 남편은 차별하는 그런 시모가 있는 집안이었던 겁니다. 식사자리 끝나고 남편에게 이 결혼 다시 생각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울고불고 무릎 꿇고 하면서 너 싫으면 앞으로 시댁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제발 파험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길래 그래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면 괜찮겠지 하고 결혼하기로 다시 마음먹었어요. 다행히 상견례는 좋은 분위기에 잘 맞췄고 결혼까지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더라고요. 문제는 남편은 본인이 차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내가 차별당하고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정신 좀 차리고 네 엄마한테서 좀 벗어나 라고 말해줘도 차기는 괜찮다고 미친 소리를 계속합니다. 네 맞아요. 시모한테 제대로 세뇌당한 마마보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참다 못해 네가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하면 네 엄마한테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대신 나는 내 남편 막대하는 네 엄마 두 번 다시는 안 본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혼도 요구했었지만 남편이 이혼은 죽어도 싫다고 그제서야 자기도 엄마랑 연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시댁에 같이 찾아가서 뒤집어버렸고 절연을 통보했습니다. 항상 만만하게 대했던 둘째 아들이 저를 만나 이렇게 나오니 놀라고 두려운 표정을 지으면서 난 차별한 적이 없어. 차별한 적 없어. 억울해. 이지랄하더라고요. 나오면서 쌤통이었어요. 그러게 누가 차별하면서 키우랬나? 이렇게 시모와 절연한 뒤로 추석은 친정에만 가서 남편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질게만 대한 것은 아니었어요. 중간에 시부 생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남편한테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년 때문에 아들 잃었다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러다 어젯밤에 사건이 터졌네요. 남편이 집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던 중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PC 카톡이 울려서 한 번 봤는데 세상에 심오였어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자기들끼리 단톡방에서 히히덕거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여름에 시댁에 찾아가 뒤집었던 날짜에 무슨 대화를 했나 찾아봤더니 이런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 땡땡이가 하도 난리라 그냥 마음에도 없는 말 한 거 알지? 나는 엄마가 나를 차별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땡땡이가 하도 난리니 당분간 거리를 두자. 심오 그래 땡땡이는 왜 내가 너를 차별했다고 느끼는지 모르겠네? 너무 열받아서 닫혀있는 화장실 문을 발로 세게 차버렸고 남편은 볼일보다 놀라서 엉거주춤 나오더라고요. 제가 PC 카톡 봤다고 하니 엄청 당황해하더라고요. 남편은 다 봤어? 라고 물어보고 저는 열받아서 그대로 짐 싸들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남편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연락이 계속 오는데 당분간 꼴도 보기 싫으니 시간을 갖자고 한 상태입니다. 출근할 기분도 안 나서 회사는 연차를 썼고 남편이 변했을 거라고 믿었는데 아직도 자기가 차별당하고 살아온 줄도 모르고 마마보이 짓을 하고 있던 남편에게 배신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하루 종일 서럽게 울었습니다. 3-4개월간 저 몰래 단톡방에서 희희덕거리고 있던 것도 너무 열이 받았고요. 제가 여러 번 파혼이나 이혼을 통보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남편 이제는 더 용서하지 말고 이혼을 해야 맞는 거겠죠. 아니면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봐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댓글입니다. 시모, 형이 표현은 못난이라고 했지만 그건 쓴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로 높여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저 못난이라고 몇 번 말했다고 가족하고 절연을 하게 한 쓴이가 더 무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들어도 남편이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아니 무슨 아내가 말하면 복종해야 합니까? 무슨 독재자세요? 네가 하는 짓이 가스라이팅이다. 노예가 노예로서 살겠다는데 그 삶이 행복하다는데 왜 님이 판단해요? 때려죽여도 엄마 곁에 있겠다는 애를 어떻게 떼어놓습니까? 그들은 그게 행복이에요. 정신병자들이지만 님이 그들을 정상인으로 되돌려놓을 수는 없어요. 혐오스럽고 구역질나는 관계들이라 꼴보고 사는 게 힘들면 이혼하는 건 맞지만 님이 정의의 사도로서 그들을 판단하고 진실을 말해줘봤자 그들 귀에는 개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남편한테 가스라이팅 오지네. 저게 어딜 봐서 시모가 큰아들이랑 작은아들 차별하는 거냐? 이거 주작 아니면 너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냐? 망상 지린다 진짜. 오히려 니네 집이 가정환경 자체가 불허한 거 아니냐? 보통 사랑받고 자라면 저 정도 말해 이건 차별이다 이 지랄 안 하잖아. 어딜 봐서 마마보이라는 거지? 정신병자인가? 본인을 낮추고 상대방 띄워주는 것도 모름? 이런 정신병자랑 결혼한 남편 인생 어떡하냐 진짜. 마마보이였으면 너랑 벌써 이혼했어. 남편에게 기회를 결혼 전에 한 번 시댁에서 뒤집었을 때 한 번 총 두 번이나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기회를 또 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확인받고 싶어서 여기에 글 쓰신 것 같은데 제발 정신 차려요. 내가 남편이었으면 진작에 이 여자랑 이혼했다. 망상장애 치료나 받으세요. 주장러 씨. 보통 마마보이나 차별당한 상황이면 여자 쪽 편을 들어주기 마련인데 뭔지 그래서 강한 자기중심적 사고가 보인다. 차별하는 다른 사례는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노? 이런 여자 만난 남자 참 불쌍하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것 같네. 꼬였어. 내 뜻대로 안 되니 마마보이 취급하는 것임. 연애 때 맘대로 쥐락펴락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 주작 아니고 진짠가요? 진짜면 쓰니 분 남편분 놓아주세요. 더 구체적인 사례 없나요? 그냥 못난 동생, 못난 아들 그 정도면 겸손 떠는 거죠. 속으로는 귀엽고 예뻐도 말은 그렇게 하죠.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제수 씨가 좀 이해하고 살아라. 상대방을 높이며 앞으로 남편과 서로 이해하며 살라는 뜻이죠. 남편을 낮추는 것, 그것뿐이라면 글쓴이가 남의 가족 분란 일으킨 거예요. 댓글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overwhelm Swee 라고 whom ников Service We